호빈의 조절 호빈의 조절 호빈의 조절 호빈의 조절 왜 열려있어? 왜 열려있어? 왜 걸어? 날씨가 좋아가지고 환기 좀 하느라고 요새 미세먼지 알면서 빨리 다시 해야되지? 미안 아! 방식병 하... 다행이네 배고프지? 자, 왕만으로 가죠 자 아 자 우유 이렇게 했어요 4 으 으 으 4시 5분이면 될 것 같지? 잘 샀지? 응 잘 샀네